으 나가 세워야 되는 안산시청의 복식조가 되겠습니다 노프름 선수의 서버 렛 렛 야 노프름의 기습 자 장수의 노프름 채우다가 먼저 두 포인트를 가져갔어요 네 해준다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해줘야 돼요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요 연하 서버 아 또한 못 뜨네요 네트 맞고 나갑니다 3개 오 쓰리 오리입니다 자 이번엔 상황을 분위기를 바꿔야겠습니다 아 김동훈 네트 부름의 서버 백핸드 탑 지난 팀 초반만 해도 장수에서 올라온 어 소녀들이었는데 예 전사입니다 김고훈의 서버 네트 이 부담을 줄여 가야 되는 김민정 김고훈입니다 딱 걸렸어요 8대4 자 아 자기 취향이기 때문에 네 엄청 부담이 되죠 다시 김민정의 리시브 아 좋습니다 네 2대 이동점 아 노프름 아 어려워요 왼손 왼손이 어려운 것도 분명한데 또 노프름 최유나가 공략을 잘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3대 4 지고 있지만은 여기서 한잔부터 따면은 아아 장수군 척 때문에 가슴을 한번 쓸어내린 적이 있거든요 자 오늘도 위기에 몰려있는 안산입니다 자 나가라 자 모처럼 레디인데요 아 이겨냅니다 하고 있는 노프름 최유나 아 예 자 히트 포인트만 쫓아가서 분위기만 가지면 되는데 아 아 서브 득점 여기서 한점을 더 벌려놓으면 상당히 유리해집니다 나갔어요 한점 최유나의 서브 야 끊어내네 자 결정 탑 아 김민정 선생님 어떤 공격이 나올지 궁금하네요 긴 서브 삼굼 포인트 노프름 최유나 장수군 척 나갑니다 아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